응 언제 왔어? 방금 배가 좀 아파서 방금 병받아왔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응 그래서 참 그렇게 된거다 영호보다 좀 빛나는건 괜찮을순데 응 콜라는 이미 안 왔어 응 응 응 응 아직 안 먹었어 아 너무 힘들고 너무 매니저 바다같아 아우 기억났어 진짜 하니깐 고맙습니다. 아 나도 아는데 지금 먹고 싶지 않아서 약 먹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 도저히 못 먹겠어 아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이거 나중에 먹으면 안돼 아 아니야 기운이 없어서 가네 일단 거기는 나 좀 안돼 나중에 먹으면 안돼 너무 힘들어서 그네 아 진짜 하니까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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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송이 한 번만 더 나는데, 지금 한 번만 더 한다고 할 것 같아. 그냥 약을 더 먹어야 돼. 조금만 할 것 같아. 제발, 약 좀 주면 안 될까? 끝니까? 나도 하나, 빈성이 한 번만 더.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좋아. 그랬던가, 약을 더 먹어야지. 알았으니까. 제발. 제발. 그래, 이렇게. 약 좀 먹어야지, 쉬어야겠어. 그래, 괜찮아. 쉬고 나면 괜찮겠지? 응. 아니야. 응. 응. 맙단 나도. 응. 내가 와서 먹을 테니까. 응. 그래. 그러게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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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지금. 호들났던가. 응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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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는 안 오는데 갔으니까 제발 응 그럴게 응 알았어 응 응 제가 응 응 응